역사 말고 그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콕콕콕콕해서 제가 설명한다고. 아니 그러면 혹시 대통령 부부께서 부부싸움 하시는 모습도 본 적 있나요? 아 그렇죠. 그런 얘기는 다 해줄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면 있다. 현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학자 특유의 비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 모습을, 이 모습을. 진짜 현장에서 볼 수 있다니. 내 눈에 닿는다는 것잖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대중 대통령 부부는 되게 재미있는 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셨대요. 아이스크림 중에서 빵빼. 그거 못 먹게 하려고 유 여사가. 빵빼 금지려. 빵빼 금지해서 공갈빼으로 오셨구먼. 담배도 재미난 냄새 주던데. 회의실이 있어요. 거기다 담배를 두꺼치씩 넣어놔요. 누가 담배 그다음에요. 대통령님은 여기다가 두꺼치를 넣어놔라고 그랬고. 여사님은 담배를 치우라고 그랬고. 진정한 어떤 내조? 유경수 여사님이 썼던. 접시예요.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스토리까지 생각하셔서. 진짜 짱입니다, 짱. 고맙습니다, 짱. 고맙습니다, 짱. 네, 고맙습니다, 짱. 고맙습니다, 짱.